안녕하십니까 수도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방은 빌라의 1인 가구 주방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여기 아일랜드 식탁 쿡탑 싱크대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주방 주인을 소개합니다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이거 스티커예요 열지 마세요 이거 절대 제가 안 열어봤으면 좋겠는데다가 문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안 열어볼게요 수도훈 씨 입에다 붙이도록 제 입에다가요? 오 거기다 붙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절대 열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여기 되게 귀여운 게 있는데 이거 쓰인 거 나가도 돼요? 아 예 나와도 됩니다 백만명이 볼 수 있는데 괜찮아요? 커트 커트 그리고 또 너무 귀여운 거 이거 행주 거는 거 이거 어디 샀어요? 다이소에서요 5,000원인가? 5,000원? 아 여기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있고 행주 넣기 딱 너무 좋은 사이즈? 행주 직접 다 빨아서 쓰시는 거예요? 네 삶아 쓰고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넣어서 마른 건 이렇게 접어서 넣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열어볼게요 짜잔 이거 너무 귀엽다 저랑 같이 남대문시장 가서 사신 거잖아요? 나무 도시락통 눈독 들이고 계시죠 제가 항상 훔쳐가고 싶어서 왜냐면 남대문시장 너무 멀거든요 이거 얼마 주고 사셨죠? 네 이 부분쯤 주고 샀나? 드시긴 드세요 이거 근데? 눈독 들이지 마세요 아 눈독이 아니고 여기다가 뭐 해주세요 주로? 임시락 같은 걸 싸고 싶었는데 행주 행주가 그건데 하나 둘 셋 넷 아니 아니 다 다섯 여섯 잠깐만 일곱 개가 지금 다 그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밥상 닦는데 쓰는 행주고 이 친구들은 얘를 하루 동안 식기 물기 닦는데 쓰고 접어 놓는 거예요 다 쓰이고 하나 남으면은 짧는 거죠 하루에 한 개씩 쓰는 거예요? 네네네 이 친구는 음식용 그린 요거트 그럴 때 쓰는 얘는 손 닦는 거 얘는 바닥용 각자 다 용가 있다? 누가 따로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누가 한 포로 쓰면 안 돼요 제가 와서 갑자기 아 야 뭐 딱 뺏고 있어 딱 가져가면 화면 안 되겠습니다 아 예 저걸로 이제 그린 요거트 만드는 건데 뭐 식탁했다 땡다 어 그럼 나 화나버릴 때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레기 물집 걸어놓는 게 좋은 거 같아요 5리터짜리 자주자주 바꿀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어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쭈그리 앉은 김에 여기 서랍도 한번 열어볼까요? 밑에서부터 네 어 이건 뭐야? 사초땅콩? 한번 제가 맛보겠습니다 음 국물 훨씬 맛있나봐 이거 수만주네 이거 소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맛 음 이건 뭐예요? 텐텐 우와 추억의 텐텐 텐텐은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이렇게 개별 표정이 돼 있어요 어 어 우와 냄새 완전 텐텐인데 아 또 텐텐이야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아 이거 시리얼 맛있죠? 건강한데 먹을만한 아 이것도 있네 체크하 이것도 다 있었거죠? 네 생각보다 활용하더라고요 이거 손 안 다치게 조심 그 다음에 이 위에 쿡탑이 있습니다 가스를 쓰시네요 네 가스 씁니다 되게 깨끗하게 쓰시고 계신데 혹시 저 온다고 치우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전혀 이게 항상 기본 세트입니다 항상 이렇게 설거지하고 들어서 씹고 네 들어서 다 닦긴 합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도마가 많아요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행주거리 귀여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도마까지 해서 되게 약간 코지한 느낌의 그치 그치 어 그런 주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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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귀여운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작아 이거 손바닥만에 이거 어디 사셨죠? 같이 사셨죠? 아니 저 아는데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캠핑용품점에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친구는 내가 써먹을 일이 없어서 사야겠다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캠핑을 가보신 적이 없죠 아 근데 집에서 어떨 때 쓰세요? 사과를 반으로 자를때 그리고 플레이팅 도마라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플레이팅 할 일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포장이 잘 안되네요 네 네 그보다 더 귀여운 건 바로 이 이거 귀엽잖아요 얘도 진짜 작거든요 이거 그쵸 그게 또 포인트 도마를 이렇게 딱 세워서 나무도만에서 물기가 있으면 취약하니까 세워놔야 되는데 이 끝에 이렇게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돌면 바로 상부장이 있는데요 냄비가 칠 때도 너무 귀여워요 나무로 된 거 되게 나무를 좋아하시나봐요 네 나무를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귀엽습니다 이런 용도인가요? 원래 이 선반이? 네 양념통 선반이라고 샀어요 다이소 제품이에요 이거 틈에 딱 맞게 폭이 딱 맞아서 희열이 느껴지는 여기 보면 이게 오레가노 아 이거 오레가노 맛있었죠? 네 맛있었죠 별로 없는데 이 와중에 후추가 지금 세 개나 있네요 후추가 근데 이 간은 후추고 얘는 순후추고 또 맛의 결이 다르거든요 아시거든요 공국에 이 후추 갈갈해서 먹으면 맛이 이상하잖아요 공국에는 그치 순후추죠 공국에는 이런 후추를 써야죠 네 그리고 뒤에 이건 뭔가요? 이것도 캠핑이 오픈전에서 산 멍청비요 왜 귀여운데 이거 인테리어적으로 훌리한 거 같죠? 그죠 이게 내가 칼로 샀으면은 멍청비용이다 근데 인테리어적으로 샀으면 귀엽다 제가 써봤는데 마늘 같은 거 썰 때 그냥 시칼보다 훨씬 잘 썰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딱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귀엽죠? 오 이렇게 딱 캠핑 가져가면 예쁘겠네요 캠핑은 안 가져 캠핑은 가보지 않았지만 캠핑 용품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많다 귀엽다 뒤에 놓다가 지금 귀엽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직사고를 활용하는 센스가 좋은 이 위에 이 상부장 열어볼게요 바로마 진짜 로망이야 상부장이 비어있는가 지금 회집은 꽉꽉 들어차가지고 비어있는 상부장 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건이 없으면 되는데 잘 안 쓰는 그릇들을 이런 건 예쁘게 잘 안 쓰세요? 꺼내봐도 되죠? 혼자 있으면 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파스타 같은 거 먹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디 사셨죠? 그것도 캠핑을 가보신 적이? 아 진짜 좋다 아 네네 냄비주전자라고 해야되나? 물손도 있고 짜파게티 먹을 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버리고 하면 되니까 이 멋진 술 뭐예요 이거? 리큐어로 수가 좀 있긴 한데 향을 좀 내는 용도라고 알고 있어요 아 음식에? 카페일 할 때도 구입하시나요? 아이스크림에 넣어서 먹으면 선물 받으신 거예요? 오빠가 줬어요 오빠가 샀다가 줬어요 그럼 저 이거 뚜껑 닫아서 향금만 살짝 맡아보도 될까요? 제가 또 애주가로서 놓칠 수 없죠 향금만 살짝 맡아보고 음 약간 매실향 살려고 아 살구 나도 알고 있어요 약간 그 향 나요 체리통조림 향 아 어때 어때 나죠? 체리통조림 향이 나고 그리고 딱 보면은 여기 뚜껑에 설탕 결정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엄청 단가 보다 주방장에 허락하에 살짝만 혀만 그냥 찔끔 향이 진짜 와 향 향 향 향 향 이런데? 술 막 헤비하게 먹기 싫은데 살짝 땡길 때 바닐라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으면 너무 좋겠네요 커피 내려 드신다고 해서 이게 그라인더예요? 오 이거 묵직하니 좋아 보인다 커피콩은 이렇게 그냥 여기 소금 해가지고 음 이거는 커피 필터죠? 네 근데 잘 안 쓰시나 봐요 네 저 스테인레스 커피 필터를 써가지고 아 이게 살짝 조금 불편하니까 이걸로 그러면 그랜요거트 그렇네요 침과 이행주로 바다가 닦으면 이제 이걸로 이제 그랜요거트를 만들어 드시면 되겠네요 그럼 되겠네요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걸로 그러자 네네 그 다음에 이거 커피콩을 저 그라인더 안에다가 쭉쭉 집어넣는 삽! 되게 아빠가 너무 부러워하신 거예요 이런 사이즈 이런 조끼 레어 하거든요 남대무시장을 몇 바퀴를 돌면서 몇 시간을 돌면서 쳐다는 딱 마음에 드는 사이즈 정말 이거 살 때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했어요 제가 찾아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하부장 네 하부장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 안 입는 옷을 잘라서 더러운 거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더러운 부분들 닦을 때 쓰고 있습니다 완전 재활용이 급한弾이야 어어 오 오오 여기 너무 예쁜거 여기 또 스텐존이구나 예 저 스텐요리 기부를 쓰려고 합니다 이쪽부터 한번 한번 볼게요 이 씽크대가 탑에다 보면 드림쉼크와 연락을 주시고요 창원에서 보관하는 식재료들을 모아놓는가 봐요 이거 뭐ласjest 이건 뭐에요 처음 harm 때문에 그거는 바닐라 향 설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 바닐라 향 설탕? 바닐라 향이 나네요. 네. 커피 먹을 때? 세웅을 안 해서 세웅 기간이 진짜. 그거 하나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10개쯤 있습니다. 또 팔벅이 혹시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 티가 나요. 네, 한 번도 오픈하지 않아요. 또 이게 또 나오죠. 이런 참기름이 또 엄청 맛있지 않습니까? 또 진로의. 액젓이라고 써져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액젓. 이런 액젓이 또 맛있죠. 못 사잖아요 이것도. 아르바르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액젓은 제가 맛이나 향을 못 보겠습니다. 두려워요. 설탕도. 또 유기농 설탕을.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소금도. 한살림 소금을. 저도 한살림 팬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건 설탕. 아. 아 유기농 설탕을 쓰지만 실제로는. 아 여기 있었네. 요즘엔 설탕이 있지만 실제 쓰는 건 이런. 하얀 설탕. 건강 생각하면 유기농 설탕. 대량으로 설탕 써야 될 때가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잼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이거는 설탕이 아닌 일반 설탕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냄비랑 이런 것들이 있네요. 스텐리스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제가 코팅팬 영화를 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경각심을 가지고. 요즘 다 스텐이네요. 이런 것도 스텐이고. 그래서 스텐 제품으로 사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귀여운 사이즈 냄비. 그렇죠? 원래 이 냄비가 12cm였나? 14cm였죠? 네. 14cm였던 것 같아요. 이게 라면을 먹기도 좋고요. 딱 한 개. 딱 한 개. 다이어트용이죠. 라면 한 개만 먹을 때. 이제 두 개 이상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할 때. 닭가슴살 간단히 삶을 때도 좋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딱 한 손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작은 냄비를 추천드려요. 국 같은 거 끓일 때. 자꾸 한 손 끓여서 며칠씩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끼 침 하고 싶은데. 강제로 한 끼 침 할 수 있게 되는. 뾰로라펜도. 작은 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잘 써요. 이것도 계란 하나 끓일 때 쓰시나요? 사실 요새는 코팅팬이 하나 있어서. 백미 하더라고요 백미. 아 편리하다. 사실 스템팬이 암만 좋아도. 코팅팬 하나를 쓰면. 코팅팬에 자꾸 손이 가려도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코팅팬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나요? 네 옆에 샀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코팅팬. 이거 벗겨지면 새로 사실 건가요? 아니요. 코팅팬 이거 말고는 안 사야 할 생각입니다. 컵걸이는 안 쓰시는 건가 보죠? 네 가져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런 물 뿌리기는 어떨 때 쓰세요? 거기에 알코올 섞은 거를 넣어서 소독하고 닦고 할 때. 알코올이 있어요? 알코올이 이제 마시고 남거나. 정말 좋거든요 그거. 아 그렇죠 그렇죠. 식당마도 손님들이 드시고 남은. 닦아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싱크대 설명을 해볼까요? 설거지하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올려 두시는. 대부분 식기는 닦아서 다루어 놓는데. 복잡하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 너무 복잡해요. 네 그런 거는 자연히 말려줘야 되니까. 따란. 여기에 이제 자주 쓰시는 식기들을 넣어두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셨나요? 이것도 캠핑용품점에서. 캠핑 가보신 적이. 캠핑용품점에서 사셨지만 캠핑을 가본 적은 없는. 이 정도면 현명한 소비였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소주 같은 거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보고. 아니 저는 소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는 이게 소주잔이 맞냐. 소스통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소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요 사람들이. 저는 무조건 소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와 이거 소주자이네. 같은 소시네요 그래요. 같은 소. 그 다음에 이거. 아 이것도. 이것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이거는 경주에 갔을 때. 아니고요 제주도. 아 제주도에 갔을 때죠. 네. 제주도에 갔을 때. 토플샷에서 산 친구인데요. 이거 어떤 용도로. 당연히 소. 소스. 소스. 소스 드실 때.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안주. 예 안주라냐. 여기 안주. 여기 소스. 소스랑. 간식 소스. 감자튀김 소스. 소식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생각한 거는. 청아. 여기에 젓갈 올려먹으면. 2차로 달릴 때. 네. 조금씩 먹는 안주의 맛이 또 있거든요. 그럼요. 조금씩 떼먹으니까 짝짤한 안주 있잖아요. 올리브. 맞아 맞아. 나도 살걸. 가질패스터 사셨구나. 네. 비싸고 맛있더라고요. 아 원래 비싼 게 맛있죠. 네. 비크 비크 거랍니다. 다 쓴 통은 역시 모아두시고. 되게 소스 통으로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맞아. 냉장고는 리얼입니다. 네. 여기 열어볼 줄 몰랐대요. 순쾌히 열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짜잔. 냉장고에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냉장고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시티오여가지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네. 별게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건 뭐예요? 냄새 제거용 베이킹 쏘다입니다. 안 쓰는 플라스틱 컵에 베이킹 쏘다 넣어놓고. 혹시 쓰러져도 안 어지럽히게. 통계가 되는 그런 행주를 이렇게 해놓고. 확실히 냄새가 없어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땀콩 잼. 생각보다 잘 먹더라고요 있으니까. 사과랑 발라 먹으면 맛있어요. 아 이 소스 냉파스타 할 때 넣어서 먹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냉파스타. 나축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계란을 이렇게 밀폐에서 뽑아나시네요. 계란이 냉장고 냄새의 원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냄새가 훨씬 줄어들어요. 오. 유명해요. 계란에서 냄새가 나다니. 네. 계란 비린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아 그리고 혼자 사는데 무슨 홀그린 파스타들을 이만한 거를. 저의 김장템 중 하나가 라페. 라페를 자주 먹다보니까 이거를 이만큼 썼어요. 음. 그럼 사과. 저는 주스용 사과를 샀어요. 주스용 사과. 왜요? 좀 더 싸게 팔더라고요. 아 약간 벌레 먹고 이런 것들. 네. 살짝 이렇게 표면에 벌레 먹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먹어도 지장 없거든요. 아 뭐죠 뭐죠. 여기는 채소칸. 양면봉지도 재활용하시고. 네. 최근에 나오면. 아 좋다. 있는대로 사용을 합니다. 어차피 또 채소는 씻어먹을 거니까. 그렇죠. 냉동볼을 열어버리셨네요. 이건 뭐예요. 파프리카 파우더. 주셨죠. 아 이것도 제가 드렸죠. 주셨죠. 네. 맞아요. 맞아요. 가끔씩. 어 이거 언제 써? 할 때 써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채소 굽고 이런 데 막 뿌리면 맛있어요. 이거 떡볶이도 그냥 넣어버리고요. 파프리카 가루를 넣으면 이국적인 맛이 나요. 카레에도 넣고. 카레 넘치자 맛있고. 라면 스파맛 같은 그런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칠맛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게. 항상 이렇게 쌓아 올려놓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생선가스. 김장을 한 번씩 해놓으면 든든합니다. 이런 단백질 종류를 냉동해서 갖고 있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양념게장인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냉동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해독해서 먹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먹어도 된다더라고요. 깨가 쏟아져서 이렇게 더럽네. 깨가 쏟아지는 현장이네요. 1인 가구에서도 충분히 깨가 쏟아졌습니다. 자익을 쓰시네요. 최근에 당근으로 구입을 했어요. 대패삼겹 소고기 이런 거 구워 먹을 때 좋아요. 1인 가구는 자익을까지. 행복하다. 알차게 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엌이 소개가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기자기한 우리 주방장님의 주방을 탐방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평소에도 이렇게 세간살이 뒤지는 걸 좋아하더니 이걸 드디어 콘텐츠로 찌그를 하는구나. 재밌었습니다. 주방이 생각보다 알뜰하게 조화력도 많이 하시고 친환경적으로 주방을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추억도 돌아봐지고 좋네요. 저는 그리고 선 옷을 모아놨다가 더러운 거 닦는다고 하셨을 때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옷 이제 함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탐방 종료! 안녕!